야 그리고 막 뚱뚱하면 돼지 막 이런거 밖에 할 말이 없나봐 씨발 그게 무뇌란거야 내가 쳐돌아가지가 않으니까 존나 뚱뚱한거 같고 넘어지는거 밖에 못하는거지 거기에다가 하는 말이 존나 진부해 돼지하마 뭐 코끼리 그 창고 5초라고 근데 내 면상이 그렇게 안생겼잖아 중요한거는 근데 약간 지금 몬스터같이 생기긴 했어 씨발 확 죽여봐 확 죽여봐 확 쑤셔 쑤셔 저새끼한테 칼 쑤셔 씨발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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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찔러 아 개새끼 죽어버려라 진짜 개새끼야 흠 욕 존나 하지? 아 욕하는 나 좀 간지나는듯 아 너무 재밌다 야 하지훈 너 왜 이렇게 재밌냐 지훈아 아 존나 너 아 매력 개쩌놔 지훈이 키쥬 아 어떡해 존나 귀여워 존나 귀여워 할 때 좀 안 귀여워 그치 갑자기 왜 욕질이야 그치 아 digestion 아 아 아 아